또 엄청난 춤선으로 화제였는데 그때의 레전드 영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우 영상이 많다 맞아요 맞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는데 체령씨는 과거 오디션 무대에서 했던 안무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? 조금 안 났는데요 주간화를 위해서 다시 조금 리마인드를 좀 해왔어요 솔직하다 솔직해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우와 와 AU 와 와 와 와 우와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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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, 이거 내가 잘했어. 분위기 또 다른데? 와, 진짜 앞부분이 너무 달라. 와, 진짜 표정관리 장난 아니야. 와, 진짜 표정관리 장난 아니야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